재미있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상당히 안도스러운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도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받쳐주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온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힘은 유동성, 돈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 돈의 힘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된 한 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가 높은 것, 그리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 또 눈에 띄는 흐름이라면 기존에 위축됐었던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기차주가 움직여주면서 수소차 관련주도 움직였고, 위축됐었던 메타버스라든지 신규 테마로 부각됐었던 종목들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역시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포인트, 제가 두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황점검 관련된 내용이죠. 이번 주에 살펴볼 두 가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배당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자산 매입 규모인데요. 보시는 대로 지금 세 가지 국가가 있어요. 유로전, 그리고 일본, 미국 세계를 주도하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세 개의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자산을 매입했죠. 특히 어느 시기에 강력하게 매입을 했어요? 2020년 초부터 시작해서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합니다. 자산을 매입한다는 건 뭐예요? 완화 정책이죠.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입니다. 공격적인 경기 부양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약간 흐름이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 자산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거의 멈췄어요. 그리고 유로전과 미국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 각도가 어때요? 이전보다는 약화가 됐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테이퍼링, 테이퍼링을 하겠다. 결국은 자산 매입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 경기가 약간 과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좀 축소해서 완화를 시킨다. 이런 관점인데요. 이 자산 매입 규모 축소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면 시장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실 때는 이런 각국의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추이를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주 증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내놓기 때문에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를 하는데 그 축소 규모가 생각보다 커진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왜? 지금 시장이 올라온 이유는 유동성, 돈의 힘입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라는 것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 돈의 힘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시장의 직격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국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건데 가파르게 된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주시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의 힘으로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 돈의 힘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전략으로 한번 볼 건데요. 배당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주요국의 배당 수익률 추이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이 주식 대비, 주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의 배당을 하냐 이걸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은 여기에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2.4% 정도 대략적으로 내가 한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2만 4천 원 정도는 연말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수치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요즘에. 원래 1%대였어요. 한국 주식은 배당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정부가 주주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면서 기업들도 배당을 늘려나가는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배당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뭐 한 중간 수준 혹은 중간에서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이 배당 수익률은 더 끌어올려져서 한 2%대 후반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 표를 제가 왜 가져가 왔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기업들의 주주 환원을 해라는 압박을 꾸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사주 매입 혹은 자사주 매입 후 소각 혹은 무상증자 혹은 배당 확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배당주가 강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기 때문에 12월에 강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배당주가 강했던 기관은 9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지금이 언제죠? 9월 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배당주에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고배당주는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주식을 많이 사기 때문에 받게 되는 배당 금액도 어때요? 크겠죠. 그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고배당주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섹터로 보면 대표적으로 어떤 종목이 있죠? 통신주. 통신주가 요즘에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5G를 통해서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신사업, 메타버스 이런 신사업까지 엮여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통신주이기 때문에 통신 3사에 대한 배당 수익률 꾸준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전에는 배당을 많이 주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주기 시작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도 보시고 정유주 중에서 고배당주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삼성전자 보시면 중간 배당부터 시작해서 연말 배당까지 그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노린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단타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배당주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배당주를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배당을 받거나 아니면 배당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갈 때 차익신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사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의 투자자 매수를 하고 한 달, 두 달 혹은 세 달 이상, 6개월 이상 이 정도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기회를 놓치시면 후회하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당주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언제다? 9월부터 10월입니다. 지금이 9월 초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배당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체크해보시면 현재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좋은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